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참탈전 썸 썸 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레소 팀 안녕하세요 회는 팁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팝! 팝 뒤집어 디스 게임! 팝! 팝을 뒤집어 디스 게임은 4대4 승전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브팀 손들어주세요. 무브팀. 아, 무브 먼트? 나 맨날 잘해서 먼트였어. 먼트. 자, 파이팅. 썸네일의 주인공은 이기는 팀, 전원! 아, 대박이다. 성격적이다. 6대 팀이죠. 자, 30초 동안 카드를 각 팀의 색깔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게임 많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색깔 많아요. 많은 색깔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료 시점에 더 많이 뒤집혀져 있는 팀점 1점을 보죠. 일단 게임은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최종 라운드 진행 후 팀점이 더 높은 팀이 펀맹무대 썸네일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가 너무 센스 있다. 노몰라이즈랑 메이크업무. 아, 이게 또 수작업으로 열심히 준비해주셨대요. 제가 티셔츠에 거의 처음 공개됐던 문장 두 개잖아요, 스포일러. 깃발을 좀 인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팀은 이렇게 무구팀, 원투팀 나온다고 하셨고, 자 이제 한을 뒤집으러 렛츠고! 1, 2, 4, 3, 2, 1. 그러면 한 명씩 지목해서 1대1. 1대1로 해봅시다. 1대1로 해서 승점이 높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저희가 무구팀이고 원투팀인데 매컴 무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매컴 무구를 할게요. 좋아요. 빨간색. 저희가 파란색 할게요. 파란색 좋습니다. 나랑 하나 사이. 나와? 둘이 먼저 헤이천전. 1, 2, 3. 제일 라운드. 제가 30초. 우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30초. 아, 너지. 잠깐만. 잠깐만. 다치. 나와? 둘이 먼저 헤이천전. 제일 라운드. 제가 30초. 제가 30초. 우선. 다치. 블랙스 1점 줘. 맞아. 야, 황은 어떻게 생각해? 이더러스. 캠티더러스. 일하는 안 해? 캠티더러스 어떻게 생각해? 제가 모르는 식으로 알았어요. 카드, 카드. 자, 그러면. 자. 과연 노몰라이스의 레이톤 무브. 네. 아, 지금 일정 지침 중 있어. 자, 30초입니다. 우리. 둘 다 날아가게 하긴. 알았지? 네. 자, 준비. 시작. 이겨. 이겨. 나.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5 40 15 나와 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어, 이렇게 두 번째 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시죠? 저희도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으면 오실 때 하면 돼요. 하나, 둘, 세 볼게요. 선생님, 좀 알겠습니다. 둘, 둘, 셋, 넷, 셋, 넷, 여덟 개. 22 대 8로 네, 무브TV. 아, 무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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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야. 잘했는데요. 자, 세팅을 빨리 해볼까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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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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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더 하자면 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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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우리 선생님들 선물 어디서 배웠어? 수현, 수현이 눈물을 빠졌어. 나와. 어, 그거 좋죠. 나와. 야, 근데 이거 약간 맞는다. 두 사람 맞죠? 나 나랑 인기하고 팀 배틀 딱 하면 되겠는데? 저 그냥 기권하네요. 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자, 자, 맞지? 해결.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빨리 이쁘게 얘기! 어 뭐야? 심사가 쉽게 안 돼! 빨라, 빨라! 빨랐어! 와, 구성이었습니다! 몸싸움을 짓고 있어요! 와, 오오오오오!!! 몸싸움을 짓고 있어요! 와, 오오오오!!! 도와줘, 형님! availability! 왜 이쪽으로 도와줘요? 알아? 알아? 도와줘야 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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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응? 도와줘!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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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아니, 아니. 정하야, 열심히 하자. 개좋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되냐, 정하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되냐, 정하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되냐, 정하야. 헉! 야, 이거 너무 와. 헉! 야, 2대 2은 20배수 넘겨. 이거, 이거. 양심 있으면 사요. 양심 있으면 몇 개라도 넘겨주시게 했냐고. 3, 5, 5, 7. 아니, 방금 와갔다, 이래야. 저쪽에서 매력이 밀었지, 차라리. 어. 밀면서 한 대. 안 밀려, 밀려. 안 밀려. 왜 이렇게 떨떠놔해요? 아, 이거 탈퇴집 안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맞추지 말고 아니면 아예 한쪽에 몰아도 보자. 15개, 여기 몰고 왜. 아, 그럼. 자, 갑시다. 여기서 파란색이 지면 게임 끝이. 아, 끝나는 거 봐요, 마지막 기업. 네, 아마 여기서 질 거예요, 저희가. 네, 근데 종호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종호가 하면 누가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 할게요? 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 전문가인데, 이거는? 전문가에서 키는데, 이거는? 저는 신선사 학교 할게요. 아, 진짜? 그럼 그냥 신선사 학교 하자. 우리 신선사 학교 하자. 우리 신선사 학교 하자. 아, 신선사 학교. 어떻게 신선사 학교. 신선사 학교. 신선사 학교. 한 판은? 네? 네? 아, 맞고서만 이럴 때 안 하지. 오, 질질하네요. 오, 질질하네요. 가로케 애플 매장에서 본 것 같아요. 5, 6, 7, 8. 시작하면 시작하면 시작하면. 뭐, 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시작하면, 여하! 시작! 시작하면, 여하! 야, 대박! 야, 좋은데. 무슨 거야, 이거. 나 너무 쉽습니다. 야, 이거 혹시 물이 뭐라고 해봐야? 야, 이거 혹시 물이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야, 이게 무슨... 야, 씨름 아니야, 씨름... 야, 씨름이야, 이거는! 야, 이거 밑에. 야, 이거 바치 아니에요? 야, 그럼? 야, 이건 몰라, 몰라. 세봐야 돼. 한 번 세볼게요. 둘, 네, 여섯, 여덟, 열, 둘, 셋. 13대? 13대 17로 런티 팀이 승리했습니다. 진짜 신사들이 놀아 방금 2심쇄였어 둘이 너무 신사더라 자 그러면 두 개만 무슨 꿍꿍이를 생각했어 뭐야 지금? 아 저거요? 자 너한테 가시고 맞아 기껏요 아 기껏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나오는데 자 1 5 6 4 8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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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잘 안돼 야 잘 안돼 야 잘 안돼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10초 지났어 야 잘해 야 잘해 야 잘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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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5 4 6 5 5 5 5 5 5 4 5 마지막에 이거 안 던졌으면 자 팀장들 나오세요 자, 나가세요 아니, 나 좋아 좋아 내 생각은요, 팀장 민기 형이랑 민기 형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또 가야 하고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마체끼기 한 거 형, 너무 나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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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몸 떨어졌다고 홍준이 형 한 일로 하자 아? 김흥중 씨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뽑고 가야겠어요 dvdv 불러갈래? dvd 불러갈래 자, 가는 게임이고요 마지막essen은 디비디비룹으로 동작이요 디비디비딤 디비디비 디비디비 디비디비딤 디비디비딤 뭐 이제 띠니띠이뀔딘 띠니띠이딥 띠니띠이디딘 띠니띠이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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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现在 좀 상황이 달라 띠니띠이딴 띠니띠이딥 불ه 진짜 안 hormone 띠니띠이딥 줘 없어 잘해 잘해! 디비디비디디디? 두뇌기 다 여기서 안 본다! 얘 안 본다! 디비디비디? 야 늦었어! 늦었어! 디비디비디디? 아니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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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민이 형 안 나와가지고 아, 미니언. 형님 미니언 볼륨 좀 올려주세요. 갈게요.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이 찬진이 진짜 못해. 데뷔, 데뷔님. 이렇게. 아, 버티님이 가져가는 건가요? 진짜 웃겨. 역시 게임은 끝까지 해야 돼. 이렇게 연장전을 고립해서 저희 먼드TV 썸네일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여성님의 소감 말과 같은 소감이요. 네. 태형이 있어. 선생님, 노즈가 아닌데, 그쵸? 어, 일단 썸네일, 너무 기쁘고요. 어, 저희 얼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명 얼굴 합해지는 게 아니야? 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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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되나요? 이거 재밌겠다. 머릿살, 고양이, 눈성,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아, 그러면 여기 네 명 나오고. 저희 가위바위보 유기자랑 한 쪽씩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누구예요? 아, 아. 목걸이에 두고. 목걸이거든요. 야, 가위바위보. 야, 민기는 목걸이에 한 명. 형!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그림상은 민기 형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맞지? 아, 둘이 가위바위보. 그래? 아, 민기가 민기가 하는 걸로 하자. 민기가 이제 재밌어야 돼. 민기가 더. 민기 가능하면, 이 안 이상하시면. 넣어주세요. 민기 형, 다 먹고 있는데? 아니, 이제 목걸이에 얼굴만 이렇게. 아, 얼굴만. 맞지, 맞지, 맞지. 네, 그래서 한층 더 뜨거워진 에너지로 돌아온 에이티즈의 게릴라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엔컴스타운. 에이티즈가 넘치는 카리스마로 에이티즈를 심쿵하게 만들 예정이니. 목요일 저녁 6시. 엔커로.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더 빠르게. 에이티즈 게릴라. 세상을 껴. 여기를 누르면 에이티즈의 게릴라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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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눌렀ηνTON 프로그램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릇aint silken 동 Berlin의